퇴직연금 실물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두고 금융사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지 기자, 실물 이전 서비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? 그간엔 금융사를 바꾸려면 기존 퇴직연금을 환매한 뒤에 새로 가입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유지한 채 금융사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. 해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이고 번거로움을 없애 갈아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됩니다. DC형과 DB형, IRP는 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계약과 디폴트 옵션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이 이전 대상입니다. 보험사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고 은행과 증권사 간 유치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 갈아탄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은행과 증권사로 좁혀 보면요. DB형에서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올 3분기 기준 신형증권이 1년 수익률 4.49%로 1위입니다. 이어 삼성증권과 KB증권도 4%대 중반으로 질을 이었습니다. 증권이 앞섰던 보장형과 달리 실적 배당형인 비보장형에선 수익률 13%대인 IM뱅크 등 은행권이 앞서 나갔습니다. DC형에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. 원리금 보장형에선 KB증권 등이 6%를 넘는 수익률을 보인 반면 비보장형에선 BNK 경남은행 등 최대 16%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 밖의 IRP에선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4%대의 안팎으로 그나마 격차가 근소했는데요. KB증권 혼자 7%로 독주하기도 했습니다. 비보장형 역시 13에서 14% 수준에 머물렀는데 우리투자증권 나홀로 18%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금융사별로 조금 격차가 보이는데 그러면 수익률 외에 눈여겨봐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?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운용 컨설팅 서비스가 중요합니다.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운용하십사라고 제안을 하고 있긴 해요. 그런 서비스를 잘해주느냐, 내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주느냐,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와 함께 옮기려는 금융사의 이전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이 갖춰졌는지 수수료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에 개시될 예정입니다. 네,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. evet 네 e 5 5 6 7 6 11 감사합니다.